우리의 이름은 오비산남매 와 이것은 장미 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을 할 때 쓴다 와 장미에 관한 여러 짧은 노래들 너는 장미보다 아름답다 와 조금 더 짧은 노래 너는 장미다 와 조금 더 짧은 노래 너다 와 내 거야 나 이뻐 그게 말해 나 이뻐? 네 사랑해 와 이것은 장미 와 사랑하는 남자한테 고백할 때 쓴다 와 이렇게 장미를 들고 사랑하는 남자가 어디 있는지 확인한 뒤 와 아 찾았다 내가 사랑하는 남자는 관객 중에 있다 와 여러분들 중에 있어 여러분들 중에 이 사람은 첫 번째 줄에 앉았다 와 긴장하는 거 봐라 여보 오 오 오 아우 귀여워 깍쟁이 오빠 이 꽃 받아줘 받아 응? 누가 들어간다 자 오 오 오 응? 다시 내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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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씨 어? 어머 고마워 오빠 꽃도 죽음 아아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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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 내가 노래 불러줄게 조금만 기다려 노랑 말려 아저씨 하하 빨리 노래 불러줘 우리 자기가 노래 듣고 싶으잖아 기다려 봐 오 하하하하 나 그대에게 아아아 아아아 모두들이네 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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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도 정신을 못차리셨군 으아 으아 하나 둘 셋 넷 약속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왜 열 때나 때리는 거야?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어? 어? 이 녀석아?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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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못 오를라면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! 뭐야? 못 먹는 건 찔러나 보기 뭐야? 그림의 떡이지 뭐야? 누와던 떡 먹기 뭐야?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개떡 같은 소리 하고 앉아있네 우리의 개그는 우리의 개그는 으아 기다려봐 어? 헛 어? 계란 어? 헛 어? 헛 어? 이게 뭐야? 불교란 개그 불교란 개그 지난주 정답 발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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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통통 찌는 개그 하! 하! 불교래 이번주 문제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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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다 아무도 모른다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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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